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자 다 차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여러분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생명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고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요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과 연결을 하냐면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표적의 의미는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지고 어떤 정의를 내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만나를 누가 주셨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과 같은 이 만나를 누가 주셨냐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떡이 무엇이냐인데 이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국기 16장으로 돌아가서 이 만나의 모습을 보시면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식량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농업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목축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 광야 가운데에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출애국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몫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비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내리면 하루치에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둡니다 한 5매씩 거두게 되어 있어요 더 거둬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면 썩거나 벌레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은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데 왜 날마다 먹을 그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실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제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생명을 생명을 주셨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내셔서 왜 그런 소망이 있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왕이면 부자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됐다 야 이제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낮추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더 깊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욕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지금 욕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인 이유는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다 지금 어떤 까닭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욕을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가 있으니까 너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까닭이에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만약 그 이유가요 이 욕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까닭이라면 지금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범 6장 19절에서 21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뭐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물 어디에 쌓아두래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독독이 해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고 그걸 다 훔쳐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수식어가 나오냐면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수식어가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이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살게 하시지 더 부자되게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걸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예요 자, 20일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너희를 위하여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부자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리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냐면 라틴어 렉스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이 라틴어 렉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말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돼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섭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니까 부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안에 저의 마음을 깊게 두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였어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시작하니까 주님 저희 성도들 더 보내주세요 저희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저희 정말 저희 교회 비전이 다른 교회에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계속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저희 교회가 시작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바람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교회를 해서 저는 그것이 교회의 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붕을 꿈꿔서 우리 어떤 전도 전략으로 사람들을 바꿔볼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볼까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주어지는 그 부가 쌓여서 부자가 되는 거랑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이끄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야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해 돈? 건강? 명예? 벌력? 그게 지금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너가 기억해야 된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더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일용할 양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참 갑갑해요 저는 이해되어집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줘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또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6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누구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뭐라고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신대요 자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명을 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생명을 준다는 말은요 저는 책임져준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으셨죠 또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이 자녀는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져요 자녀의 생명은요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면서 이 자녀에게 뭐라도 조금 더 좋은 거 먹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자녀를 책임지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요 가끔씩 좋은 거 주면서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누가 매일매일 밥해 줘요? 엄마가 해 줘요 엄마 아니면은요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밥 못해 줘요 누가 해 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아이에게 한번 잘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구도요 자기의 자녀가 아니구서요 남의 자녀를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밥해 주고 잘해 주고 그렇게 키워갈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그 만나를 대할 때마다 내가 이 만나를 더 가지지 못하지만 하루치 이 만나를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한 번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로마이미암아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열로요 내가 노력하거나 나의 열정이 있거나 내가 가진 것으로나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생기시나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나요? 각각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로께 나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요 이제 너의 생명은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생겨 그러니까 너의 구원은 내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너가 날마다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가져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번 이런 이 구원 가지고 아이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버려 하나님 내 아빠인데 자식 버린 부모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삶이 없는 것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로께 나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날마다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뭐예요? 너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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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 3월서부터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기로 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기로 한 이유가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고민을 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일주일의 삶에서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할까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까 정말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까 고민하는데요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하면 좋은데 이 시간도 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생명의 양식을 정말 먹을까? 하나님을 구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같이 3월서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과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가요 내가 예수께 나아가야지만 살아가요 그 말씀 붙잡아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가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니면은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광야를 돌아보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백성들에게 너의 광야를 한번 돌아봐라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발이 부릇었니? 너의 옷이 헤어졌니? 그렇지 않았잖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 지키며 여기까지 이끌어왔잖아 그리고 이제 저 가난 땅에 들어가잖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이 광야와 같다면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책임져 주세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요 아니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로에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세요 그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 앞에 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로는